양하은 양하은 이겨도 본전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대적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양하은 선수 지금의 양하은 선수가 있는거죠 양하은 선수 완벽한 선수가 그것을 놓치지 않네요 네트 맞고 나가는 서브 득점 우려난 선수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몸상태를 끌어올려야 될지도 잘 알거에요 이다운 선수입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그렇습니다 딱 이 테이블만 주목되는 경기장 그렇죠 아 이번엔 이다운 잘했는 8대3 좋아요 아 이번엔 이다운 더 실력을 더 늦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후배들이 지금 도전자 이다운입니다 아 이번엔 나갔어요 자 서브로부터 흔들어 놓고 있네요 자 이번엔 양하은 백핸드 양하은은 게임 포인트입니다 자 역시 백핸드 대결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서브로부터 먼저 좋아요 강한 싸움 한 포인트씩 주고받는 두번째 게임 양하은 백핸드 거리 조절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네 나갔어요 아 네 역시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양하은 선수 강약조 신혜 선수 신혜 선수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도망갑니다 그 패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 양하은 준비가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다운 저런 플레이는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이다운은 물러설 이유가 하등이 없 다시 여기서 힘을 내야 되는 한국마사회 이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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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구 공략 자 백사이드 쪽에서 포사이드로 제대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좋아요 양하은 야 나갔어요 좀 옮겨서 코스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화를 줬죠 한 포인트 만회했습니다 아 양하은 선수가 갈라 이다운 선수가 본인 플레이를 조금씩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넥점까지 나옵니다 이다운 선수 매시브 자 길어진 랠리 결국 네트 맞고 나갑니다 박자의 변화를 줘야 되겠죠 아 자 두 점차 양하은 선수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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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운